네, 아버지를 그리는 4부 곡이죠. 아버지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혀 사람의 억새에 울고 깍기슬게 눈물 세우면 어디 있었나 들려오는 아, 아버지의 빛노래 고기를 잡아 바로 밝히고 싶어 내 눈을 불러 밝히고 싶어 아, 아버지 아, 아버지의 빛노래 불러 가도 깨닫고 싶어 내 눈을 불러 밝히고 싶어 아버지의 빛노래 아, 아버지의 빛노래 아, 아버지의 빛노래 아, 아버지의 빛노래 아, 아버지의 빛노래 저 강 건너 나루통에 물새 한 마리 들기고 있는 한 바람에 덧개 타신 아, 아버지가 그리워 고기를 잡아 고기를 잡아 고기를 잡아 밝히고 싶어 내 빛노래 불러 날 재우시려 아, 아버지의 빛노래 아, 아버지의 빛노래 아, 아버지의 빛노래 고기를 잡아 고기를 잡아 밝히고 싶어 내 빛노래 불러 날 재우시려 아, 아버지의 빛노래 고기가 없음 부르는 그리워 아, 아버지의 빛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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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정남 남성래 수고하셨습니다